네, 독특한 취미를 가진 연예인, 궁금해, 궁금해! 지식정보노트 지정노! 류승용, 목공예와 가죽공예의 달인이라고 하네요. 실력이 좋아서 루이비통이라고도 불린대요. 이홍기, 네일아트, 해골이나 별 디자인 등등 독특한 디자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시명타, 도라에몽 수집! 와, 도라에몽의 미친 사람, 도미사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최민용, 각종 도끼 수집! 도끼로 장작 패는 모습에서 남성적인 매력을 느낀 이유로 각종 도끼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덜덜, 전생에 혹시 마당새? 지는 마님뿐이구만요! 이하이, 비즈공예! 정신 수련을 위해서 시작한 비즈공예가 우와, 이제 완전 수준급이라고 하네요. 김동완, 양봉! 토종보를 키우면서 꿀도 아주 직접 채취하는 프로 양봉러라고 합니다. 이나영, 수학문제풀기! 수학문제에 풀리는 통쾌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네요. 저는 완전 공감합니다. 어떤 취미 갖고 계세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